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한 사설 박물관에서 불이 나 관람객 등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연기는 금세 건물을 집어삼킬 듯 외벽을 짜라 올라갑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20분쯤. 불길은 20여 분 만에 잡혔고 관람객과 직원 등 3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벽 15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소 추산 64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관광객이 참 달견했죠. 건물에 3층에 있어도 불빛은 불가능해. 내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불빛이 불가능해 있었어요. 박물관 외벽에 마감 처리된 우레탄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유독성 가스와 함께 건물 3층 높이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외벽 미간을 위해서 건물 외벽에 우레탄 폼으로 도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불길이 외벽에 있는 우레탄 폼을 타고서 건물 뒤편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벨브를 잠가 폭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뒤편에 불길이 V자 형태로 번진 흔적이 있고 이곳에서 여러 개의 담배 꽁초가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